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8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계단에서 세 번이나 삐걱하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의 건강이 괜찮은가 하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세 번이나 발을 헛띠져 넘어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대통령은 100% 괜찮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9일 미국의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들란타로 가기 위해서 앤드루스 공공기지에서 에어포스1을 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기 입구에 연결된 계단을 10걸음 정도 올라가다가 처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내 두어 걸음을 걷다가 또다시 계단을 헛디뎠고 일어서려다가 힘이 빠졌는지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난간을 붙들고 일어난 바이든 대통령은 바지를 털었고 계단 끝까지 올라가서 뒤돌아선 뒤에 격례를 하고 긴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만 78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일 반려견과 놀다가 오른쪽 발에 미세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기내에서 취재인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100%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바깥에 바람이 매우 많이 불어섰다. 나 역시 계단을 오르다 넘어질 뻔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닫힌 발이 다시 닫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바람이 분다고 넘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바람이 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진 것을 보면 중심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체가 건강의 척도임을 감안해 보면 바이든의 건강이 어딘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만한 상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 번 넘어진 것을 보고 뭔가 크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영상으로 읽혀졌던 것입니다. 그가 고령이라기보다는 나이에 비해서 건강이 우려스럽다 하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여러 차례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사람 이름을 아주 잘못 부르는가 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의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바이든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많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아주 선거에 관해서도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그런 스스로 말을 하는 것 등도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임기 중에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할지도 모른다 하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통령을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내정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은 1964년생입니다. 비교적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50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50대를 앉힌 것도 오히려 지금 카몰라 헤리스의 대통령 수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까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배후회는 누가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하는 등의 각가지 음모설도 많이 퍼졌었는데 바이든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명목상으로 지금 임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배후 세력들이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 또는 조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까지 나왔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건강 이상은 여러가지 억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활동을 재개하고 또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촉각을 곤도 채우고 그래서 탄핵을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민주당의 배후 세력들 특히 자파 성향에 자평양된 세력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경계가 더 심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영급 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분명히 건강이 좋지 않다. 그 자체만 보면 바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건강 이상 문제가 제기됐던 점이어서 바이든의 이런 비행기 에어포스1 트랩이 오르면서 넘어진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든에 대한 건강 이상설에 대한 논란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미국 전개에도 이런 관련된 배후 세력들에 관해서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아주 중요한 대통령 중심국가여서 대통령의 이상은 곧바로 미국 전체의 이상으로 비어있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아주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